우리는 시세의 원리를 파악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서 2시간, 3시간인가요? 12시까지 같이 한번 열심히 종목진단하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시장을 투자하면서 오늘은 시장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같이 한번 잠깐 보면서 저는 끊임없이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지만 공부는 끊임없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수소경제가 오늘 엑스포를 열리나요? 뭔가가 좀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고요. 뭘 해야 될지 우리가 주도주가 지금 오늘 연 이틀, 3일간 쉬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같이 보겠습니다. 저는 뭐 제 거는 이제 이렇게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의 선망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장이 조금씩 조금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다음 주에서 G20에서 미중 무역 정상회담과 무역 협상 재개 소식에 갑자기 종목들이 어제 급등을 해버렸죠.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쌍두마차가 갭 상승을 하면서 지금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그거만 제대로 올랐고 나머지는 좀 별 볼일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2어시도 유럽은행에서도 금리를 하락시켰다는데 어제, 어제인가요? 어제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를 갖다가 다음 달로 연장을 했어요. 오늘 이번에 금리 인하를 거의 확실시하다, 80%다 어쩌다 그랬는데 연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좀 더 시장이 활성화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활성화되면 유동성 장세가 이루어지면서 지수가 더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다. 물론 중국과의 협상은 아직도 어려워요.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중국에서는 돈을 대신 사주겠다, 물건을 사주겠다고 그러는 거고 미국에서는 보장해달라,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안 놔두겠다. 이런 식의 아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그다음에 이제 또 어제가 좋은 소식이 나왔던 것은 그동안에 삼성전자가 발표를 못했던 폴더골폰에 대한 미국에서는 이제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려고 다 약속까지 해놓고 했는데 물건이 안 나와서 지난번에 그 천대를 먼저 시장에 배포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어떤 일을 벌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랬더니 보호필름을 갖다가 그냥 일반 컷 화면에 갖다가 떼어버리는 보호필름이 아니라 그걸 떼어버리다가 폴더골폰이 화면이 완전히 꺼멓게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흰지 부분에 이물질이 들어가면서 화면이 깨진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삼성전자 사장단에서 발표한 걸 어제 보니까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 그래서 보호필름이 거기까지가 아니고 뗄 수 없도록 안에까지 완전히 붙여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처리하고 흰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물질이 들어가지 설계 변경을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미국 우려와는 달리 그러면 아마 좀 더 올라갈지 않을까 삼성전자를 갖고 있으시는 분은 저는 삼성전자를 지금 투자하라 이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기에 나쁜 흰지를 만드는 회사가 누구냐면 바로 KH 실적은 지금 굉장히 부진해요. KH 바텍이죠. 바텍에서 좀 올라왔다가 다시 미끄러졌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겠지만 폴더골폰이 많이 팔린다 그러면 얘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직도 얘는 제대로 한번 갔다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만큼 많이 실적이 부진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폴더골폰이 아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만간 대량 생산해서 판매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수소엑스포가 열리죠. 그래서 오후 2시부터인데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건 오늘 뉴스 잠깐 보니까 두산에서는 수소연료로다가 드론을 만들어서 날리는 그래서 그것을 판매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효성에서는 원래 탄소섬유 만드는 것이 지금 전 회장이 탄소섬유 만들어서 진짜 그거 발표할 때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그거 연구하면서 철의 몇 배? 4배인가 10배인가요. 엄청나는 그래서 수소탱크를 갖다가 폭발해서도 깨지지 않는 탄소섬유로 수소연료탱크를 생산하겠다. 그러면 지금 수소연료탱크를 만드는 것이 지금은 일진다이어죠. 그런데 이제 충전소를 만드는 회사가 효성중공업이고 그 다음에 EM코리아의 자회사인 EM솔루션인데 아마 효성에서는 탄소섬유를 이용해서 수소충전소를 만들고 수소연료탱크를 만들고 아마 그것이 가정에서도 이미 사용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가스통으로 사용했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이지 않나 그래서 시연을 한 것으로 제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김정은에 대한 시진핑이 G20전에 시진핑이 북한 방문을 하면서 좀 북한 수혜주들이 반등하는 게 아닌가 또 어제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쌀을 갖다가 지원하면서 5만 톤을 지원하면서 좀 더 대북 수혜주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 어제 그래서 좀 올라갔나요? 지금 요즘 며칠째 대북 수혜주들이 좀 올라갔죠. 볼까요? 현대건설부터 시작해서 그죠? 오늘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대아티아이 그죠? 오늘은 지금 쉬고 있네요.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반등을 좀 며칠째 했죠? 3일째 지금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현대로템이 3일째 반등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옷장사는 뭐 제가 우리 의리원들한테 개성공단의 옷장사 추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전기 종목도 그래서 조금 더 반등을 했죠. 광명정기라든지 대북 수혜주들이 조금 반등을 좀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더 좋은 소식이 올 것은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지 않나? 그죠? 오늘은 뭐 시장이 지금 조금 더 아마 반등을 해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또 중국과의 미국과의 어떤 합의가 나냐에 따라서 특히 요즘 주도주를 계속 갔던 종목들이 누구였었죠? 역시 5G 장비주가 주도주로 갔는데 그동안에 너무 올라갔다고 지금 쉬고 있죠. 그렇다고 해서 끝난 거냐? 저는 끝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당반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쉬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신고가를 했으니까 또 쉬어야 되죠. 이렇게 많이 수익이 났는데 쉬지 않는다면 이상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쉬지 않고 가기만을 바라죠. 많이 떨어뜨렸습니다. 어제도 많이 떨어뜨렸고 조정받고 아마 그래서 이 조정을 힘들어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아유 전문가니 다 떨어뜨리면 어떡해요? 이 걱정하느라 들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죠? 당분간은 부기부기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시세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면서 뭘 들고 가야 되는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딱 있습니다. 행복한 사업님도 어서 오시고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를 꼭 지켜야 되라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투자의 3원칙만큼은 지켜가라. 그것이 정상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걸 안 지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없이 아파하고 그다음에 설사 지금 많이 서진 시스템이 떨어졌다 하자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끝나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 투자의 3원칙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죠. 심리적으로도 안 돼 있죠. 그다음에 그렇다고 기업 분석을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죠. 또 거기다가 또 차트기법을 잘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남이 추천하면 그냥 추천준가보다 그걸 전적으로 믿어가지고 거기다가 몰빵을 하고.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어떡하죠? 전문가가 미워지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안티가 돌아서면서 주식은 하는 게 아니야. 주식했다면 패가 망신하고 모은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이걸 안 지키는 거예요. 꼭 지키라는 거예요 저는. 비중의 원칙. 내가 비중만 적당히 담으면 괜찮거든요. 설사 50%가 빠지면 어때요? 좋은 기업이. 또다시 지가 기업이 괜찮았고 돈을 벌기 시작하면 또 올라가요. 저거 너무 뛰었네. 아이고 우리 전문가님 저거 어떡해. 더 사 더 사 그런데. 아유 전문가님 무서워서 못 사요. 무서워서 못 산대. 올라가면 무서워서 못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 무섭다니까. 아유 전문가님 이거 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면 무서워서 못 사지요. 여기서 더 사라고 그러니까. 아유 전문가님 떨어지니까 무서워서 못 사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아유 참. 또 난리난데 참.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비중만 지키면 뭐 걱정이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골고루 분산했으면. 아유 전문가님 그냥. 그죠? 어떤 분은 그래요. 전문가님 종목이 몇 겁니까? 그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포트를 몇 개를 담느냐 중요한 거지. 그죠? 여러분이 업종별로 몇 개의 포트를 담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전문가가 몇 개를 추천할 거면. 그죠? 어떤 사람은 똑같은 5G 종목을 서진 시스템을 갖고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A 스테크를 보호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왜?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을 매수하는데. 그죠? 딱 그러면 템플턴 전문가 A 스테크 하나만 추천하면. 그거 없는 사람은 다 그런 수익 못 내나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종목이 몇 갭니까? 이것만 물어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종목이 꾸준히 수익이 잘난. 왜? 회사마다 만드는 게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진짜 잘하고 잘 가고 있는지. 거기에 내가 동업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5G 장비주도 지금 여러 개 종목이 있는데. 자, 우리 A라는 회원님은 윈스를 들고 있고. B라는 회원님은 서진 시스템을 들고. 그걸 완전히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종목만 몇 개냐고 거기에 연련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들은. 또 하나 분산 투자하라고 했더니. 전부 수소차에다가 몰빵해놓고 분산 투자했다고 그러는 경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최소한 업종별로 나누고. 그럼 업종별로 나누면 돈을 못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전문가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물론 돈을 벌 때는 좋아요. 그런데 조정이 들어갈 때는 여러분은 못 견딘다는 거예요. 그렇죠? 순환매로 가면서 큰 수익을 주면 그 업종의 종목을 자르고 다시 새로운 순환매로 나갈 때. 지금 제약바이오는 순환매가 끝나버렸잖아요. 한 파트가. 그럼 지금 제약바이오가 나가는 시기인가요? 아니거든요. 그럼 지금은 누가 나가는 거예요? 5G 장비주가 나가는 시대잖아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삼성전자, 갤럭시S가 워낙 많이 팔리니까 거기에 대한 수혜들, 그것들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그런 주도주 가는 방법은 모르시고 자꾸만 뭐죠? 자꾸만 가장자리만 찾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분산 투자하라고 하면 왕창 질른데 어디예요? 대형 우량주에 갖다 잔뜩 묻어놓고 있으니까 안 가는 거지. 그러니까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라는 얘기 안 해요. 왜? 다음 분기 실적이 삼성전자는 갤럭시 때문에 실적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하이닉스는 아직은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자금관리 원칙. 시장이 조정할 때마다 여러분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충분히 조정하고 다시 나갈 때 저거 더 사면 되겠구나. 좋은 종목이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수익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이 주식투자의 삼원칙은 반드시 지켜가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나 들고 가도, 속가가 조정하고 가더라도 여러분의 두려움이 없어요. 왜? 좋은 기업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왜 저걸 지금 사야 되는지, 얼마나 고평가됐는지, 그죠? 차트상 얼마나 이게 많이 올라왔는지, 또 기업 가치 대비 얼마나 고평가됐는지 끊임없이 여러분이 분석하면서 가져갔을 때 행복투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죠. 우동원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러니까 그걸 꼭 세 가지는 지키려는 거예요. 내가 확실히 공부가 될 때까지 비중의 원칙 지키고 분산하고, 그다음에 자금을 일부 보유하고 이렇게 가면 그냥 있는 대로 몰빵해요. 빨리 돈 버는 줄 알고 그냥 들어가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죠? 자, 또 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시장의 시세 원리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세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시세는 다수의 어리석은 사람들에게서 빠져나와 나와 창조적이고 현명한 소수의 사람들의 손으로 돈이 들어가는 시스템. 얼마나 무섭죠? 시장은 그래서 무섭다고 그러는 거죠. 수많은 대중들의 심리, 그 대중들은 어리석은 투자자들이잖아요. 그 돈이 과연 내가 우연한 기회에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돈은 어디로 빨려가는 거죠? 현명한 소수의 사람들의 다 빨려가는 거예요. 더더구나 무제한 베팅에서, 그죠? 베팅에서 돈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은 여러분의 시세를 조정할 가능성도 있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그 사람한테 가는데 그냥 나는 곁에 붙어서 가는 것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시세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나만 어떻게 해가지고 왕창 담으면 돈을 벌 것 같지만, 잘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혹자는 개인 작년에 시장이 너무나 나빴을 때, 노골적으로 천이백억을 날렸다. 그 사람이 팔았냐고요. 그렇게 돈을 잃었어도 개인 큰손이, 또다시 시장이 회복됐을 때는 그거의 두 배를 벌 수도 있고, 세 배를 벌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손실이 났는데도 들고 있다는 거죠. 개인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워런 버핏 역시도 그전에 기술주가 갈 때 돈 한 푼 못 벌고 마이너스 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기술주가 끝나고 다시 순환매로 돌아가니까 엄청난 돈을 벌은 거잖아요. 그전에 한초간 보니까 시장이 나빠왔을 때, 아이고 이번에 버핏이 이백억 날렸습니다. 뭐 사백억 날렸습니다. 아니야, 조단위로 날렸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개인 큰손이 천이백억을 날렸습니다. 그건 완전히 없어졌을까요? 아니죠. 주식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은 어렵고 그렇게 가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수많은 투자자들을 이끌고 가보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마 100명 중에 5명, 10명 못 갈 것 같아요. 자, 그럼 시세를 결정하는 건 뭐냐? 우리가 늘 들었듯이, 수많은 전문가들이 들었듯이 시세를 결정하는 요인은 수급이다. 매입세력과 매도세력 간의 힘겨루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힘겨루기다. 시세를 파악할 땐 두석간의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수급이 안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두 세력 간의 힘이 어떻게 변하는가 하는 상태를 분석하는 것은 우리 투자자들이지만 기업의 본질 가치도 결과적으로는 매매세력에 의한 힘의 변화를 통해서 반영되기 때문에 결국 시세는 주식의 가치가 아닌 수급에 결정된다고 그러지만 그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 수급을 움직이는 요인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수급이 아니면 종목을 사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거꾸로 한번 보자고요. 중장기로 들고 갔을 때 수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누구냐라는 거죠. 기업의 실적인 가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끊임없이 우리 유료원든 무료방송이든 간에 언제나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매수하면 큰 수익을 준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수급이 안 들어와서 안 되는, 그거는 단기적으로, 그렇죠? 단기로 할 수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이 저축하고 한다는 것은 수급이 들어오는 원인은 뭐예요? 결국은 실적이라는 거죠. 펀더멘털이 좋아져서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것은 기관이나 외국인이 선행으로 매수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게 된다. 이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실적은 볼 필요 없다? 수급만 봐야 된다? 차트만 봐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중장기 투자는 그래서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기업의 실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노골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실적은 주가를 춤추게 한다. 실적이 주가를 춤추게 하는 것이지, 그렇죠? 삼성전자 갤럭시 S10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기관이나 외국인이 수급이 들어오는 거지. 감황성이 없습니다. 그럼 수급 들어올까요? 다 도망갑니다. 그렇죠? 다 도망가지요. 그래서 시세라는 것은 미스터리한 인간 심리의 블랙박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추월장님도 어서 오시고. 주식시장은 인간 심리의 수많은 사람들 간에 머니게임이 벌어지는 거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뭐예요? 주가잖아요. 시장 시스템을 굴리는 것도 인간들이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심리를 연구하는 건 당연한 논리죠. 그렇죠?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차트의 언어를 읽으려고 그러는 건 뭐예요?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세의 메커니즘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개인들은 그래서 단타로 해서 돈을 엄청 벌 것 같지만 그런 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벌었을까요? 시장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들 속에서 자신을 그냥 가다놓고 그 다음에 한탄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왜요? 모르기 때문에 공부를 안 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하다 보니까 심리에서 질 뿐만 아니라 거의 심리에서 집니다. 또 어디서 지는 거죠? 일단 차트에 대한 기본 실력이 없어요. 차트 기법에 대한 기본 실력이 없죠. 그 다음에 기업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어떻게 돈을 우연히 볼 수 있지만 그렇게는 역시 길게 못 간다는 거죠. 전문가하고 졸업하고 나면 완전 원위치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다 까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역시 끊임없이 수익을 내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제 방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수익은 점점 더 크더라는 거예요. 가끔씩 보면 전문가님 제가 당타에 그냥 미쳐가지고 하다가 그냥 돈은 여기저기 깨지고 이제 정상 투자를 해보려고 왔습니다. 또 죽기 살기로 책을 30권째 읽었습니다. 확실히 그 사람들은 수익을 더 잘 내요. 공부한 것만큼 수익은 더 커진다는 것은 제가 역시 꾸준히 와보면 역시 잘해요. 그래서 공부를 안 하면 시장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시세를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끊임없이 저는 우리 의료원들한테도 그렇지만 공부하라고 그럽니다. 공부하면 수익이 더 커지는데 어떡해요?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 공부하는 사람이 수익이 더 좋은걸. 그건 100%입니까? 또 그러면. 그렇죠? 또 100%는 없죠. 공부했다고 해서 무조건 다 그러면 다 수익 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일수록 수익이 확실히 좋아요. 그거는 제가 우리 의료원들을 통해서 벌써 이미 수없이 검증을 한 거죠. 그래서 개미의 우리는 시장 속에서 개미들은 심리가 편견에 쌓이거나 한두 번의 성공이 되면 이제 마음이 뭐죠? 오만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시세에 순응하기보다는 아 내가 이거 사면 대박 날 거다 해서 있는 대로 몰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자 한번 같이 차트를 보면서 그래서 주도주가 갈 때 주도주가 우량주가 주도주가 아니에요. 혹시 이제 초보자분들이 우량주가 주도주 아닙니까? 절대 안 그런 거죠. 주도주는 많이 가는 종목입니다. 우량주라고 해서 많이 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선도하는 거예요. 자 5G가 등장하면서 시장을 선도한 건 누구예요? 삼통신이 아니라 삼통신에 납품하는 장비주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화이닉스나 삼성전자 사는 것보다 거기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더 가칠적이 좋아진다면 더 많이 수익을 내준다는 거예요. 삼통신보다 여러분이 삼통신에다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 지금 한번 걸어볼까요? 삼통신이 수익을 많이 줬을까요? 어떤 게 제일 많이 올라간다 한번 보자. SK텔레콤 5G가 나가는데 5G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5G 얘기가 그죠? LG유플러스도 자 LG유플러스도 언제요? 작년 6월달 여기서부터 제가 주도주로 간다. 통신주가 5G가 주도주로 간다. 여기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 7월달부터입니다. 그럼 7월달부터 삼통신은 별로 먹은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얘네들은 어떻게 됐어요? 작년 6월달 7월달이죠. 얼마나 많이 갔어요?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공부가 와서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안 했으니까 뭘 사야 되는지 왜 사야 되는지 그죠? SK텔레콤만 우량주라고 진땅 사놓고 있으면 갑니까? 그죠? 돈이 안 됐잖아요. 야 남들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죠? 아니 별벌 일 없는 것 같은데도 그죠? 윈스도 지금 작년 6월달부터 이마콩이 올라갔는데 과연 갔냐? 그죠? 갔냐? KMW 이렇게 갔는데 나는 갔냐? 그죠? 6월달 7월달부터 갔는데 이마콩 갔는데 삼통신은 갔냐는 거죠. 이렇게 공부가 필요하다. 무료방송이라고 제가 함부로 아무렇게나 강의하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을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열심히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그때도 여러분이 포트를 이렇게 따고 간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포트를 짜고 이렇게 가서 들고 가는 것은 수익을 갖고 편안하게 들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도주 간다 그랬을 때 삼학콘덴서를 1650%를 냈는데 이분은 1000%를 내고도 끄떡도 안 하고 직금도 안 팔았어. 참 저도 놀릴 지경입니다. 안 팝니다.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안 팔아요 저는. 1000%를 낸데도 안 팔아요. 자 킬라코리아도 보면 제가 끊임없이 작년 2월달부터 지금까지 뭔 일을 벌이냐고요. 이렇게 가는데 올라가는데 못 들고 가는 거예요. 다 이것만 조정해도 다 조정한다고 가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조정하면 그냥 여기서 그냥 아이고 전문가님 못 가요. 그나마 내가 10%라도 챙겨야지 얼른 자르죠. 그냥 못 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얼마를 갔어요? 가만히 들고 갔으면 그냥 거의 400%가 낫죠. 오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얼마까지 갈까요? 저도 모릅니다. 1000% 가면 안 되나요? 그렇죠? 1000% 가면 안 된다. 내일 당장 갈 1000% 종목을 추천합니까?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 될 것 같아. 내일 당장 3000% 갈 종목을 추천합니다. 아마 그러면 난리 나나? 그러면 사람들이 무지하게 들어오나 봐. 그렇죠? 이게 왜 이런 거 안 빠지고 자꾸 가냐. 그렇죠? 아 속이 상하네 정말. 그렇죠? 재미있는 얘기를 제가 여기서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이 얘기는 다 기억해. 무슨 기억이죠? 내가 상승하는데 500원 건다 그랬고 이날 무려 방송할 때 아니 근데 지금 뭐예요? 이만큼 갔어요? 참 아무도 안 믿어. 그렇죠? 에이 전문가님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 걸 무슨 또 올라가는 데다 건다고 그래가지고 60%가 나갔습니다. 여기서만 무려 방송에서 얘기한대. 사보신 분 있어요? 나 그래서 샀다 그러시는 마음은 1번 한 번 둘러보세요. 제가 여기서 무려 방송 일주일에 딱 한 번씩 하니까 어떤 데 쉬는 데도 있었죠. 그래갖고 제가 올라가는 데 500원 겁니다. 그래서 난 매수했습니다. 그러시는 한 번 1번 한 번 눌러보세요. 아무도 없나요? 에이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어떻게 사요? 무서운데 전문가님 말도 안 돼. 하니 이렇게 올라간 걸 양봉의 추억님은 샀어요? 대단하다.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어떻게 삽니까? 무서워서 위대한 학부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올라간 걸 어떻게 삽니까? 위대한 위대한 아빠님은 후회하지요? 전문가님 그렇게 사서 많이 사서 들고 가랬더니 못 들고 가다가 그냥 댕강 잘라버렸으니 이게 뭡니까? 그죠? 이게 주식이에요. 이게 시세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죠? 아 참 재밌죠. 좋은 기업을 가져가는 방법을 개인 투자자들은 배워야 되는 거죠. 무서워서 못 사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무서워서 못 산다니까요. 절대로. 기업의 가치는 평가해보지도 않고 단지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는 이유 때문에 무서워서 절대로 못 사요. 그러면 템플턴은 어떻게 여기서 올라가는데 500원 걸라고 그랬을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당장 우리 유료원도 대본에 그럽니다.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오늘 어떻게 떨어지는데요. 여기서입니다. 우리 유료원도 추천을 여기서 했습니다. 박스권 너무 좋다. 괜찮은 종목이다. 돈을 잘 번다. 사봐라. 아유 전무관님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왜 무서운 거예요? 기업의 가치를 평가 아유 옛날에 샀는데 샀는데 아유 거기서 사자마자 떨어지기 시작해서 나 손실 줘가지고 이제는 무서워서 아유 올라간 전무관은 무서워서 못 타고 그냥 이렇게 바닥에 있는 것만 주세요. 바닥에 있는 거 대본에 이릅니다. 이게 올라간 거는 절대로 못 사요. 무서워서 전무관이 무서워서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때서야 아 그냥 전무관 믿고 살 걸 괜히 무서워서 못 샀습니다. 양봉의 추억님도 똑같아. 그죠? 하늘자리님도 어서 오세요. 무서워서 못 삽니다. 너무 올랐으니까 그죠? 그 왜 그러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뭘 왜 사야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죠? 이게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전문가는 추천하고 있고 그죠? 전문가는 왜 이 자리에서 추천해서 사라고 그럴까? 올라가는데 돈 걸라고 그러는데 못 걸다는 거죠. 아니 전문가님 이거 200%가 나갔는데 이걸 어떻게 무서워서 삽니까? 난 못 삽니다. 실제로 있었던 걸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보스코 케미칼이었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유리원 제 방에 딱 들어왔는데 아직 젊으신 분입니다. 쌍둥이 어머니라고 본인이 쌍둥이를 키운데요. 너무 힘들어서 아직 젊은데 여기 이렇게 딱 올라가서 잇따랐습니다. 메스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전문가님 이거 사도 되는 거예요? 너무 올라서 제가 무료방송에 있었으면 죽어도 못 샀을 거예요. 전문가 방에 오니까 이걸 사지게 되네요. 샀습니다. 수익이 많이 났습니다. 지금 떨어졌죠? 그죠? 아직 보유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유튜브 방송하는데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굽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전문가님 무서워. 난 무서워서 못 사. 그러니까 수익이 더 안 나죠. 가는 놈은 무서워서 못 사고 그 다음에 바닥에 있다고 샀더니 그 놈은 더 떨어서 땅굴로 내려가고 돈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그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을 뒤집으면 큰 손의 마인드란 말이에요. 내가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마음을 뒤집으면 기관이나 외국인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생각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면 나는 아직도 영원히 개미의 마음이에요. 그럼 개미의 마음으로 큰 손을 이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또 갑니다. 호텔신라. 주가는 수요가 많아지면 상승하고 산이 생기고 공급이 많아지면 하락해서 골이 생긴다. 그죠? 이것이 시세의 원리잖아요. 상승 시에 매수가 담아라 그래도 하락의 매수에서 수익 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상승에 전문가님 더 살까요? 비중 지켰으면 그만 사요. 많이 샀다며. 알겠습니다. 우리 유리원이 더 사고 싶어서 여기서 쩔쩔쩔쩔 맸어요. 적당히 비중 지켰으면 가세요. 어제 뻥 나가니까 그냥 더 사라고 그럴 걸 괜히 그냥 때가 말렸네. 비중은 적당해요. 그랬더니 적당하긴 한데 더 욕심이 나서요. 그런데 참 템플턴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또 많이 사서 힘들어하면 그죠? 그래서 단가를 너무 올려서 매수 들어가는데 여기서 또 매수해보세요. 이미 추가 매수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올라가니까 더 욕심이 나죠. 오늘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2분기 실적이 또 좋아진다고 그죠? 제가 우리 꾸준히 들고 가라고 그랬는데 오늘 어떻게 됐나요? 오늘 아직 안 올라왔네요. 아주 이쁘죠? 그죠? 자 이런 것이 우리가 투자라면서 제발 이 떨어질 때 사지 말고 그죠? 올라갈 때 사라. 그죠? 올라갈 때 사는 거예요. 왜 자꾸 떨어질 때 사요? 떨어질 땐 비중을 줄이거나 안 사야 돼요. 이해가시죠? 종목을 내가 들고 있으면 떨어질 땐 안 사든지 차라리 비중을 반을 잘라내든지 그죠? 올라갔으니까 잘라내든지 그죠? 안 사든지 꼭 여기서 떨어지면 본전 찾겠다고 더 사 꼭대기에서 사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 힘들어서 못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갈 때 사면 안 되나요? 그죠? 그게 뭐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그건 템플턴방 유료방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차트 기법입니다. 고점을 찍으면 그래서 고점을 확인하고 어깨에 팔라는 말이고 바닥에서 사지 말고 올라완당태에서 추세전하고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뭐예요? 무릎에 사는 거잖아요. 주식격원에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라 그러니까 바닥을 확인하고 추세전환 나갈 때 매수하는 건 무릎에 사는 것이고 천장을 보고 자 이제는 추세가 내려가네 그래서 파는 걸 어깨에 판다는 말하는 거예요. 이해갔나요? 자 또 갑니다. 그 말이 주식격원이 되어버린 거죠. 천장을 보고 어깨에 팔아 더 이상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도 갑니다. 음 또 이게 남북경협 때문에 제3기 신도시 수에 주르다 제가 우리 유리원들한테 아 이 자리에서 살아 너무 좋다 추감해서 들어가세요. 현대건설을 우리 유리원들은 알고 있지만 추감해서 들어가세요. 너무 좋은 자리네요. 그랬더니 어 정말이요 너무 좋은 자리입니다. 추감해서 들어가세요. 아 그랬더니 쫙 올라가니까 응? 진짜네? 추가 매수 들어가세요. 스마트 농구님도 어서오세요. 오늘은 물론 아이디가 상당히 많으신데 예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새로운 아이디로 갖고 오신 분이 너무 많으시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유리원들 자 이렇게 떨어질 때 여러분이 사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유튜브로요. 예 그래서 매수 들어가서 간다. 아 참 이쁘지요. 그죠? 음 그러셨구나. 그럼 또 한번 여쭤볼까? 자 그러면 제가 어제도 유튜브 짱게 할 수밖에 없었죠. 무료방송 준비하느라 자 유튜브 보고 오신 분 한번 3번 한번 눌러보세요. 템플턴의 유튜브를 보고 오셨다. 그러면 한번 3번 한번 눌러보시죠. 오 양봉혜 충원님도 우와 해피 썬데이님 운일기구님 반갑습니다. 유튜브가 조금은 알려졌나 보죠? 뭐 유명한 전문가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어요. 솔직한 얘기를 해요. 사실은 저도 아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쪽으로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스컴에 나가서 엄청나게 뜨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요. 열심히 유료운데로 같이 호흡하면서 행복한 투자하고 같이 갔으면 그러면 뭐 제 친척이나 조카나 제 아들 녀석이나 이렇게 다 행복할 수 있다면 그게 최고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뭐 저 어떻게 돼서 제가 유명한 투자자 전문가가 되거나 그건 나중 문제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열심히 유료운데로 행복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기분이 저는 좋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이트에 가서 각각 전국에 있는 사이트에서 부실종목을 추천받아서 아파하는 것을 보면 그것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더 열심히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템플턴 팬님도 어서 오시고요. 팬이 생겨서 저는 더 기분이 좋은 건가요? 그 다음에 그래서 좋은 종목을 갖고 가는 방법을 여러분이 반드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안 배우면 시장에선 질 수밖에 없어요. 큰 손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은 정말 오산이라는 거죠. 그죠? 아 그랬어요?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자 또 그 다음에 현대건설 현대건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삼성물산 이게 우량주라고 매수하게 되면 삼성물산이 시초가 상승하고 나서 계속 내리막길이잖아요. 그럴 때 이런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사면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시세의 흐름을 모르니까 시장의 흐름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주도주의 흐름은 모르고 뭐만 하는 거죠? 그냥 우량주만으로 생각하고 사면 이렇게 오랫동안 못 가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의료원들이 갖고 있는 실제 계좌입니다. 물론 사근마다 다 틀린데요.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다 나와 안 팔고 가만있고요. 이렇게 아무것도 안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죠? 기업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죠? 아까 봤지만 이게 사람이 천 프로를 내고도 이렇게 안 파는 거예요. 옛날 계좌예요. 안 팔았어요. 지난번에 한 번 통화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개별적으로 통화는 없으니까 어쨌든 그거 운일기구님이 또 질문하는 건데 평균 몇 개월 정도 보유하시나요? 그런 기준이 없어요. 운일기구님 무슨 얘기냐? 내 종목이 내 종목이 꾸준히 우상해하고 있더만 몇 개월을 왜 그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필라코리아가 몇 개월 딱 간다고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큰 수익을 낼 수 있나요? 이게 몇 개월 수익인가요? 이게 얼마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1년 반이에요. 주가는 시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됐을 때 자르는 거예요. 단기로 고평가되면 당연히 잘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장기를 계속 가고 있다면 고평가돼도 어떻게 해요? 들고 가야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몇 개월을 보유하냐?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장기 투자라고 그래서 무조건 시간의 개념으로 3년을 보유한다 5년을 보유한다 3년에서 5년을 보유하라는 얘기를 제가 끊임없이 한 이유는 기업의 가치가 커질 때까지 보유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입니다. 오늘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셨나요? 내 종목을 들고 왔는데 갑자기 급등 나갑니다. 그러면 가치가 고평가 그러면 잘라야죠. 그런데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잘라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의 개념이 어리된 거예요? 정확한 날짜가 아니라는 거죠. 가치가 고평가되느냐 저평가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기준을 장기 보유하냐 아직 빨리 자르느냐 차이가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갑니다. 두 번째 시세는 그래서 늘 움직이는 그럴 수 있죠. 시세는 늘 움직이는 생명처럼 그러니까 꾸준히 내가 들고 가기 위해서는 3개월에 한 번씩 실적도 보고 실적이 계속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들고 가야 되겠죠. 그렇죠? 단기 조정이 있더라도 시세는 늘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변화하고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말을 쓰죠. 일본인 책의 삼원금천록에 보면 벌써는 아직이요 아직은 벌써다. 또는 이미는 아직이요 아직은 이미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즉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 더 오르는 것이고 오른다는 것이고 인기와 시세 실제 동향과는 항상 역비리하고 반대로 움직이더라. 그 이유는 뭘까요? 인간의 비이성적인 감정이 거기에 개입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주식이라는 것은 지금 기간의 개념으로 본다면 3개월 보유합니까? 6개월 보유합니까? 1년 보유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의 가격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서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평균 회계에 올리잖아요. 우리 부기부기 전문가님 무료방송에 유료방송에 똑같이 너무 똑같이 해줘요. 다 풀어버리십니까? 어려운 투자자들이 그래서 시세는 늘 움직이는 생명체처럼 변화하고 움직이는 이유가 뭐예요?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늘 떨어졌다 반복했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앙드레 코스타라니가 말하는 평균 회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가가 높이 올라가면 무조건 그것이 평균 회기가 아니라 기업의 가치와 주가가 끊임없이 평균 회기를 하면서 가는 거예요. 기업이 수익을 못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걸 그렇죠? 가치가 떨어진 종목은 여러분은 기업이 실적이 좋은데 가치가 이상하게 떨어졌다? 그러면 그걸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산더니 아닌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 대비로 주가가 올라가더라. 그러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갔을 때 여러분은 한번 보자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우리 유리온 외삼 저기 삼춘이 외삼촌이라도 삼춘이 삼촌이 뭘 했냐면 여기다 인테리어를 해주고 주식으로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은일기구님이 궁금해하는 거 1,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딱 8년 만에 4억이 됐대요. 돈을 안 주고 주식으로 주더래요. 인테리어를 공산해줬는데 1,600만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어 주식도 모르는 사람이 어차피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놔뒀대요. 이게 뭐 8년인가 10년 만에 여기 38만 원이 4억이 돼버린 거예요. 1,600만 원이 과연 그러면 이 종목을 자 38만 원 갈 때까지 은일기구님이 이걸 10년 전에 샀으면 돈이 얼마 됐을까? 한 번이라도 백테스트 해봤나요? 3개월만 보유할까요? 자 그러면 2018년입니다. 그럼 2008년에 내가 여기다가 천만 원만 담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자녀한테 줄 생각하고 잊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초월이죠. 상상초월 어떻게 됐을까요? 자그마치 12,000%입니다. 그럼 천만 원이 얼마된 거예요? 얼마된 거예요? 은일기구님 12억 12억 됐나요? 와 12억 벌었습니까? 끔찍하죠? 이야 이게 바로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행 갔다가 저축해놓고 적금 부과 앉아있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바보 같은 투자자잖아요. 주식을 알면 좋은 기업 에서도 묻어두면 정말 그게 엄청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렇게 돈 벌 수 있는 길은 세상이 없는데 여러분이 부실종목을 사서 아까 주식투자의 3원칙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천만 원 담으도 12억 이 됐어. 말도 안 돼. 우리 자녀 그냥 부자 만들어줬네. 저는 그런 걸 깨우칠 때까지 8년이 걸렸어요. 지금은 조금 어렵죠. 아직은 지금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실적 이번에도 다음 분기가 어떻게 될지는 지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기다 30만원에 그죠. 30만원 100만원 간다고 갖다 몰빵한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죠. 최소한도 얘가 다시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전고점을 돌파하는 추세전환을 좀 해줘야 되겠죠. 이번에도 실적은 부질했는데 그래도 기관 외국인은 쌍거리 매수해 주니까 당연히 지금은 갖고 있다면 보유를 가야 되겠죠. 그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들고 정말 10년 전에만 여러분이 샀으면 대박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가면 헬릭스미스라고 바이로매드죠. 헬릭스미스를 한번 사서 내가 지금까지 얘가 10년 전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녀한테 주식이나 물려줘야 되겠다. 가실 거예요. 천만 원만 물려주지. 아니야.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성년은 5천만 원까지니까 우리 자녀한테 돈이나 물려주지. 가실 거 할 건 없으니까. 2008년 사가지고 2009년에 사서 지금까지 천만 원만 자녀한테 갖다가 묻어두고 저축하라고 그냥 내비뒀으면 은행 갖다 넣는 게 나을까요? 여기다 넣는 게 나을까요? 얼마 2,442%입니다. 천만 원이 2억 4천 됐습니다. 자녀한테 물려줄 말 하지요. 그러니까 자녀한테 주식을 사주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안 사줘. 들고 가지를 못해. 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냥 죽는다고 다 버려버리고 그리고 그냥 급등 나간다고 이상한 사이트에 가서 그저 부실종목이나 단뜩 사두고 있다가 그냥 거꾸라져서 아프다고 울고 있고 그런 거예요. 왜? 좋은 종목 사면 망할 일이 없어요. 회사가 망해요 망하는 거잖아요. 회사가 돈 벌면 나도 돈 버는 거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회사가 돈 벌면 내가 돈 번다. 회사가 돈 버는 만큼 나도 투자하면 되는 거잖아요. 회사가 돈 버는 못 버는 기업은 난 투자 안 해. 죽어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사가 돈을 돈을 본다는 것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것이고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나는 저절로 동업자이기 때문에 돈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이 참 너무 쉬운데 시세에 대해서 마음대로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없다. 따라서 시세에 맞서 싸우지 말고 시세에 순응하라는 말이 그 말이다. 전주 투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오래간만에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은 합리성보다 감정에 근거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가치와 가격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다. 따라서 저조한 실적 발표가 난 폭락이 오면 인간은 본래 생존 욕구가 강하니까 가격은 싸지만 불안한 마음과 비관이 온통 내 머릿속을 감싸기 때문에 그저 팔고 도망갈 생각만 뒤집다 하는 거죠. 돈이 됩니까? 아휴, 겨루에 기회가 왔는데 그래서 현금 비중을 있었다면 들고 있다가 어, 가네. 더 사야지. 그렇죠? 더 사야지. 여기 오신 전주 투자님 계좌입니다. 올라가기 전에 보내셨던 건데요.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주가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시장 분위기하고 기업의 인기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 기업의 가치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빠져나가야 될 것은 가치가 너무 고평가됐던 종목들은 폭락이 와야 다시 가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다 배워야 돼요. 안 배우니까 여러분이 지는 게임을 하는 거예요. 벤저민 그레인은 뭐라고 그래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투표 기계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저울이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종목의 인기에 따라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내재가치의 크기와 같아진다는 것을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재료에 반응하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본질가치에 수렴하는 거다. 기업가치에 산정해서 가치란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가치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더한 것이다. 기업이 꾸준히 돈을 번다면 여러분 동업하는 자가 왜 돈을 잃어버립니까? 아니 여러분이 좋은 기업에 돈 버는 기업에 동업했는데 왜 돈을 잃어요? 맨 차트 보고 내려갔느니 올라갔느니 이걸 보니까 여러분이 돈을 잃지. 좋은 기업에 사장이 돈을 벌면 나도 돈 버는 거잖아요. 사장이 돈을 벌었다고 냈다 갔다 팔아버리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걸 먹튀 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돈도 못 보니까 또 가서 DW 발행해가지고 어디다 갔다 몰빵 투자하고서 돈 벌어보겠다고 또 그런 기업이 어제도 그래핀 기업에다가 단기 급등학 나가고 전에는 또 뭐요? 뭐죠? 핫텍이었었나요? 핫텍이 또 돈 벌어보겠다가 100억을 갖다가 CB 발행해가지고 그죠? 그 뉴스라엘에다가 100억 제3자부전 유상증자 참여했다가 그것도 다 띄껴먹고 회사는 상장 폐지됐죠. 이런 게 그러니까 회사는 먹튀해서 끝내버린 거예요. 자기 회사도 망하고 상대방 회사도 별 볼일 없고 거기다 투자해서 무슨 떼돈을 뭐라고 했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아 짐 로저스가 투자했다고 그래핀 기술에 투자했다고 또 그죠? 어제 뭐 상한가 나가고 난리치고 자기도 돈 못 부는 기업이 CB 발행해다가 또 다른 데 가서 투자했다 그게 이제 잘되면 괜찮은데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택처럼 상장 폐지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단 한 주로 구입할 때도 기업 전체의 가치를 고려해서 가격에 타당성이 있다. 이 기업은 앞으로도 꾸준히 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이다. 그럼 여러분이 사서 그게 어떻게 망해요. 그죠? 주가는 언제나 일시적으로 기업의 가치와는 관계없이 등락하기도 하는 그러니까 개화 주인의 이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지니고 있는 본래의 가치가 되돌아온다. 그 말은 뭐예요? 기업이 열심히 영업이기 위해서 돈을 벌면 결국은 기업의 가치가 커지니까 주가는 따라올 수밖에 없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데다 동업을 했더니 셀트리에 동업했더니 1억 천만 원이 12억 됐어? 10년 만에 야 나도 그런 거 해야지. 우리 의원이 딱 천마디가 제 방에서 공부하면서 하는 일 전문가님 저는 진짜 어리석은 투자자였네요. 왜요? 내가 7년 적금을 버는데 지금 수익률이 35%입니다. 아 그런데 좋은 주식을 사면 35%가 아니라 수백%씩 나네요. 아 그런 거 해약하다가 주식 사야 되겠네. 진짜 제 방에서는 그래서 주식 보험금 해약 여기 또 플래너님 계시면 안 되는데 보험금 해약 그 다음에 적금 해약 내 자녀 적금 해약하다가 주식 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들고 가보겠습니다. 돈이 더 보이는데 어떻게 돈이 보이잖아요. 그죠? 좋은 주식을 사는 건 돈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다 나와? 돈이 보이잖아요. 아니 이게 이렇게 가는데 돈이 안 보여요? 여기다가 딱 2016년에 딱 100만 원만 담았습니다. 100만 원 그죠? 100만 원 담고 그냥 내비 뒀습니다. 에이 모르겠다 좋은 기업 이라는데 여기다 동업이나 하자. 딱 놔뒀으면 얼마 갔어요? 424%요. 아니 100만 원이 400만 원이 넘었다고 그러니 말이 돼요? 은행에서 이거 1년 2년 3년 4년도 안 돼 4년 만에 이거 5%씩이나 주나 안 주잖아요. 그걸 어떻게 100만 원이 400만 원이 돼요. 이걸 왜 안 해? 안 하는 사람이 바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 자녀 조카 다 주식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갈 수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 않으려면 가지 말고 급등 나간다고 부실종목 가서 만지지 말고 그냥 묻어두라. 묻어두면 된다. 와이카스 오늘 어떻게 됐나. 그렇죠? 오늘 올라갔네. 오늘 떨어뜨렸네. 잘 가다가 파트론이. 그렇죠? 우리 여기 운영진도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식이 뭐 있습니까? 파트론 사. 진짜 파트론 샀어요. 아마 지금 천만 원은 벌었을걸? 네. 지난번에 와가지고 지금 사면 될까요? 샀대요. 지금 천만 원 벌고 있어. 참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잖아요. 뭐랬어요? 8939 했나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아휴 정말 아니에요. 야 로보로보 날라가버렸네. 우리 더 사라고 그랬더니 안 사가지고 아휴 저걸 어떡하냐. 로보로보 아휴 네? 뻥 나가버렸어. 로 보 로 보 아휴 이게 뭐야. 전문가님 사볼까요? 아휴 척후병만 내보내. 욕심내지 마시고. 떨어졌어요. 어떻게 버릴까요? 아니요. 또 사. 또 사요? 네. 아휴 무서워서 못 사겠어요. 아 더 사라니까. 아 못 사. 떨어져. 장대형 뭐. 무슨 일 있나요? 없어. 또 떨어졌어. 저걸 또 사. 아휴 못 사요. 무서워서. 이게 올라가니까 이제 아휴 이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주식 이해할 때까지 여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할 때까지 안 된다. 뭘 팔아. 팔기는. 좋은 종목을. 그죠? 주식은. 그래서 주가란 기업을 따라다니는 개다. 그러는 거예요. 주가란 기업의 가치를 따라다니는 개다. 누가 그러는 거예요? 앙드레 코스탈라니의 개화 주인의 일원이라요. 주식장이 아무리 변동이 심해도 우량주 장기 투자를 이길 수 없다 있다. 아무리 시장이 폭락하고 박살이 나더라도 기업의 가치와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은 시장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장이 폭락해도 기업의 가치가 크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은 지수를 이겨. 에이 말도 안 되는 얘기 거짓말하고 있어요. 시장이 안 좋으면 망하잖아요. 시장이 망해요. 자 보세요. 시장을. 아니 휠라코리아가 시장이 떨어졌는데 얘는 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지수가 폭락해서 난리 치는데 지금 시장이 엉망이라 날아가는데. 아니 지수는 그럼 보자. 넌 어떻게 했냐. 나는 땅굴로 갔어요. 땅굴로 가는 동안 그죠. 땅굴로 폭락하는 동안 휠라코리아는 나 그런 거 아는 바 없어. 얘가 왜 이렇게 올라갔냐는 거예요. 이것을 차투로 설명할 수 있나요? 아닌 거예요. 뭘 해요. 기업의 가치가 커지는 실적으로 뒷받침됐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수하고 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종목은 지수의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만 기업이 워낙 실적을 많이 내고 잘하는 기업은 지수의 영향을 안 받고도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죠. 종목이 중요한 거예요. 종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시장이 폭락하는 동안. 자 한번 보자고요. 시장이 폭락하는 동안. 그렇죠. 그러면 파트너는 왜 갔냐는 거예요. 파트너는 왜 갔냐는 거예요. 지수 폭락하고 나하고 아는 바가 없잖아요. 지수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얘는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템플턴이 뭐라고 그래요. ETF 사지 말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개별 종목을 사야 된다.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개별 종목을 사야 되는 것이지. ETF를 사야 되는 게 아니다. 자 그 종목을 보겠습니다. 아이고 저럴 줄 알았으면. 신라진. 자 고점 치고 내려왔는데 여기서 추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바이오 종목이 다 이때. 그죠. 11월달 또 3월달 4월달. 셀트리언도 3월달인가요. 다 이때 고꾸라지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한번 올라가는 순환 메루다가 대상승을 주고 떨어지는 찰난데 여기서 산다면. 힘들어지는 거죠. 그죠. 또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한번 보시죠. 시세에 마음대로 조정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개인화 단체는 없습니다. 시세가 이미 어떻게 해요. 펀더멘터리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이때가. 그죠. 이때가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었고. 2015년 16년. 그 다음에 중국의 워팡조차도 중국으로 넘어가서 수주를 중국이 다 휩쓸고 있을 때예요. 마이두 손님도 어서 오시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몰빵을 투자한다는 거죠. 왜 펀더멘터리 이해를 못했으니까. 시세 원리를 알았다면. 그 다음에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대세 상승장이 갔을 때 무슨 일이 벌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여기서 샀으니까 이 떨어지면서 한 푼도 못 챙기고. 대세 상승 갈 때 겨우. 여기서 어떻게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샀으니까 한 푼도 못 벌었죠. 그죠. 본전 찾는데 전전긍긍한 거죠. 그래서 시세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중국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난리치던. 네. 뭐죠. 업황이. 조선업이. 무슨 일을 벌였죠. 조선업이. 박살났지 뭐. 글래드스톤 오 태평양 한가운데서 고장나서 만든 지 2년 만에 고장나서. 폐선 처리해버리니까. 전 세계에서 중국 배? 믿어요 못 믿어요. 안 믿죠. 카탈에서 지금 40척을 대한민국에다 수주시키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일본도 중국하고 합작해서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그죠. 가스배에 대해서는 소송까지 걸었는데도 일본 법원에서 졌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럼 잘 만들고 현대중공업이 잘 만들지만 대우조선해양하고 이 특허료를 된 또 그죠. 가스배에 대한 특허료를 또 스웨덴인가 노르웨인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다 납품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허기술이. 자 그러면 대한민국 배는 10년 20년 가도 끄떡없는데 중국 배는 가스배 만들었다가 2년 만에 고장나니까 어떡해요. 수주가 들어올까요. 야 니네들. 그럼 일본도 합작해서 뭔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인건비가 너무 올라가서 가봤자 별보로 도움이 안 돼. 무슨 임태기님인가. 반갑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이 여러분이 어팡을 이해하면 아 그때 이건 사 있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럼 그때는 사서 안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포스코를 살 때가 아니었었죠. 그게 펀더멘털이라는 거예요. 그거 우리 전문가 전문가님 전문가님 제가 그걸 배우고 싶어서 전문가 방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팡 사이클을 이해하는 거 어떤 종목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 다음에 로사님 넣어서 오시고요. 그걸 배우고 싶어서 전문가 방에 왔습니다. 6개월째 공부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자 오이 솔루션 보면 재밌죠. 가격이 지극하게 오르면 조정은 당연한 것인데도 계속 상승하길 바라는 것이 투자자의 마음이죠. 어떠한 종목도 신고가 행진을 가면 조정하고 상승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 주가는 단기적으로 재료에 반응하고 총매라고 그러기도 하죠.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본질 가치에 수렴하는 것이다. 기업 가치 산정에서 가치란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가치와 보유하고는 자산을 더하면 가치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될 거예요? 많이 갔으니까 조정 가지요. 많이 갔으니까 조정이 갑니다. 그렇죠? 재밌잖아요. 주식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편안한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고 올라가면 어떻고. 그렇죠? 단기 급등에 여러분이 연련하다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유령은 요즘에 제 방에서 종목 추천하면 급등하면 그걸 댕강댕강 잘라먹는 맛에 아주 요즘 신났어. 여기 수익률 열심히 올리고요. 오늘도 또 이렇게 올렸는데. 사이버 결제가 요즘 신나게 나갔죠. 보니까 종근당 봐요. 잘라먹었다고. 여기서 샀으니까 쫙 올라가니까 맛있죠. 사이버 결제가 또 신났습니다. 오늘도 또 나갔어. 기가 막히다. 물론 다른 회원들은 다 밑에서 또 샀지만. 최근에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올라가니까. 지금 얼마요? 37% 먹었다고. 다 잘라버렸을까요? 아니, 이러잖아요. 이렇게 나갈 줄 누가 알았어. 그렇죠? 템플턴이 기가 막혀. 결제 종목 나간다. 또 나간다. 누가 나갈까? 예. KG. 이런 거 얘기해도 괜찮은가? KG. 2인이. 모르겠다. 2인이. 시스. 너도 나가냐? 아, 진짜 멋있게 나간다. 이거 여러분이 가야. 어떤 것이 어떻게 업황에서 가는지 알아야. 저렇게 수익이 커냐. 뭔가 요즘 신납니다. 뭔데요? 그랬더니, 아, 이 잘라먹는 재미에 안 잘랐을 거예요. 그렇죠. 지난번에 잘랐다가 제가, 뭐 이렇게 빨리 잘라요? 그랬더니, 아휴, 좀 이제 덜 자를래요. 오늘도 또 세 개 올려놨는데, 참 저렇게. 아휴, 자, 또 노래 듣고 잠시 쉬었다가 세 번째 가기 전에, 그렇죠? 시장의 편견을 집어졌너라. 이런 주제로.